광희야, 나 이혼했어. 이혼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니? 내가 두 남자하고 살 수는 없잖아. 문준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남자와 침대에 가고 싶은데 유부녀 상태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홀몸이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채의선, 이혼, 이덕화, 서글픈 관계 두 편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받아본 아름다운 시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건너오실 때에는 붉은 설레임으로 무지개의 열차를 타는 겁니다. 날려버리고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호수 같은 하늘에 눈을 담가도 보고 두 팔 벌려 웃음 짓는 햇살도 안아보고 빛바랜 간역을 지나 산 모퉁이를 돌면 재주를 부리듯 구름 병아리를 그려놓는 하늘 불현듯 지나가는 소나기에 몸부림치는 들꽃의 외로움 가을을 건너가실 때에는 그리움이 손짓하는 하얀 나라로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는 겁니다. 불현듯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혼 채의선 여학교 친구 문주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일은 드문 일이다. 언제나 늘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청하는 쪽은 나였고 그 짝사랑으로 우리 둘은 여학교 이래로 단짝 친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문주가 10년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김포로 이사 온 이후 서울 시청 쪽 덕수궁 돌담길이 끝나는 방향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자며 장소까지 자신이 정한 것은 두 번째여서 그 만남은 내게는 사건에 속하는 일이었다. 광희야 나 이혼했어. 문주가 커피를 한 모금 깊이 마시고 말했을 때 나는 목구멍으로 막 넘기려던 커피를 흘리고 말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 애아빠와 헤어져서 싱글이 됐다고 그저께 합의로 법원에 서류 냈어. 이혼은 내가 해야지. 왜 내가 하니?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친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렇게 말했더니 너처럼 헤어지겠다고 밥 먹듯이 말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주는 살포시 웃기까지 했다. 그랬다. 나는 결혼하고 십여 년이 지난 후부터 끄떡하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말했었다. 무슨 일을 했다 하면 몇 년 안에 거더를 대고 때려치우는 남편의 무능이 싫었고 구성작가 일을 하면서 광고, 카피라이터 일론은 밥 해결하기가 힘들 때마다 나는 남편이 지직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그 말을 심신치 않게 하게 된 세월은 어느덧 이십여 년이 되어오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놀리려 치면 광이 여사, 이혼은 언제 하시나요?라 물었고 그때마다 나는 멀쑥해져서 우리 남편은 나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었다. 나는 문주의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남자의 선택이 궁금해졌다. 나는 2년 전에 느닷없이 문주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라 말했을 때 축하의 말을 해주면서 남편에게 들키지 말라는 주문까지 하자 문주는 너 같은 속물하고 노는 내가 한심하다 라면서 정말 함께 살고 싶은 남자를 만났으므로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었다. 어떤 결정이라니? 광이야, 내가 두 남자하고 살 수는 없잖아. 문주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남자와 침대에 가고 싶은데 유부녀 상태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홀몸이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주가 염려되었다. 문주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어떤 남자와 침대에 갔었다는 고백을 했을 때 넌 그 십자가로 네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한 문주가 연인과 자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불길했다. 문주는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대기업의 부장으로 연봉이 1억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내다운 사내로 정평이 나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그녀를 꼭 빼닮은 딸은 전교 수석을 할 때가 많았다. 나는 작곡을 한다는 그 남자를 한 번 보았고 후에 그가 작곡했다는 영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문주가 홀딱 빠진 그 남자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에게 내 느낌을 말할 수는 없었다. 문주는 그 사람도 이혼을 전제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사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문주는 남편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고백을 했고 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헤어진 후 허름한 빌라에 전세를 얻어 이혼녀의 살림을 시작했고 나는 그 후 문주를 하루가 멀다 싶게 찾아갔다. 내가 갈 때마다 문주는 그 남자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전화가 늘 통화 중인 걸 이제야 알겠다. 넌 그에게 오줌 누는 것도 중계방송하냐? 그가 궁금해하니까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 나는 미모로 소문난 아내와 두 아이의 아빠인 문주의 연인이 어떻게 이혼할지 궁금해졌다. 문주는 그 후 연인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주는가 하면 나에게도 연인의 동태를 중계방송해 주었다. 광희야 그가 아내에게 우리들의 관계를 고백했다는구나. 그 남자와 방송에서 함께 나왔을 때 보니 예쁘더라. 나이 차이도 많은지 그보다 많이 어리던데. 너도 봤니? 음 얼굴만 예쁘지 영혼이 좀 그러나 봐. 영혼? 영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영혼이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는 암튼 정신이 매력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의 영감이 막 떠오른다더라. 그래? 근데 정말 그가 이혼할까? 그는 나하고 여행 가고 싶어서라도 헤어질 거야. 내가 그도 홀가분해지지 않으면 침대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문주야, 네가 여왕마마처럼 도도해지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세상사 뜻없는 게 없으니까. 문주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광희야, 나 대학 다닐 때 11월병 알았던 거 알지? 신춘문예 도전기 말이야. 그래, 알다마다. 소설가를 꿈꾸신다. 그거 좋으네. 이혼녀 문주는 하루 종일 그와 통화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희야, 그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 문주야, 서류 갖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말처럼 한다 한다 하면서 질질 끄는 게 그러네. 네가 말했잖아. 나처럼 한다 한다 하는 사람은 못하는 법이라고. 그가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말을 먼저 해서 내가 이혼했으니까 그는 할 거야. 너 꼬두겨 보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시간 많으니까 쓰고 싶은 이야기나 쓰셔보시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다. 그런 어느 날 방송가에서 그의 아내가 늦둥이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터져 나왔다. 나는 문주를 찾아갈 수도 전화를 할 수도 없었는데 문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광희야, 그 옆연내가 아이를 가졌다는구나. 나쁜 자식. 나 여행 간다.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는 부탄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순전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을 피해 이 나라, 저 나라를 부유하다 집에 도착한 아침. 바람이 영연이를 어루만지듯 빠지했다. 영연이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감당할 수 없는 더위를 핑계삼아 시간이 굴러가도록 자신을 방치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영연이 여행짐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려 한 잔 마시려는 순간 핸폰 전화벨이 부르르 떨었다. 친구였다. 예, 너 지숙이 아픈 줄 알았니? 영연이는 전화받자 대바람에 지숙의 소식을 묻는 친구의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지숙은 고등학교 동기로 몇몇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예, 지숙이 오늘 새벽에 갔단다. 영연이의 내부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에서 진땀이 났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벌써 지숙이 체장암으로 아픈 지 3년이 되었단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전화를 끊고도 영연이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지숙이 3년 전쯤 정기적 모임에 몇 번씩 빠진 적이 있었다. 그때 친정어머니의 병환이 많이 안 좋다는 변명이었다. 친구들 중에는 친정엄마가 아픈데 하루 종일 지가 간호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통 모임에 못 나오냐고 투덜대는 친구도 있었다. 친정어머니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든 모임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니까 걔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뭐 친구 중 한 아이의 말에 동의하고 더 이상 그 지숙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지숙은 멀쩡하게 모임에 나타나 딸애가 아들을 출산했다며 카카오톡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때 영현은 지숙이 손자 사진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행히 나쁜 일들은 다 지나갔나 보다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의사인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해 아들은 건축사로 딸은 시양첼로 제1주자로 근무하고 있다.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지숙은 가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다. 아들이나 딸이 집에 있는 날은 자기 손으로 밥해 준다며 절대 예출을 참가하는 친구였다. 그런 지숙이 힘들어한 것은 아들의 결혼 때였다. 모임에서 이야기하기 꺼려서인지 어느 날 영현에게 전화가 왔다. 예 영현아 미국에 있는 아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때 집에 왔었는데 느닷없이 중국애랑 결혼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건설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중국 칭하대 나온 아주 똑똑한 아이래. 넌 뭐라고 했는데? 물론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중국애랑 결혼하면 절교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도 보여줬어. 장성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인지 친구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지숙이 중국 며느리를 쉽게 바라뜨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 선보고 난 후 뭐라고 했어?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럼 몇 번 만나보라고 해. 곧 다시 미국에 들어가니 어떡해. 얘 걱정마. 서로 좋아하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일에 쫓겨 그 친구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내 일이 아닌 일에 꼬치꼬치 묻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딴처하게 해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캐묻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왔다. 아들이 중국 여자친구를 못 끊는 것 같다며 또다시 지숙이 전화를 한 것은 1년이 지나서였다. 지숙아 너 한국에서 전화만 하지 말고 미국에 한번 가봐. 그리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숙이 영연히 말 때문인지 미국을 다녀와 체념적인 투로. 결혼시키기로 했어. 하고 말했다. 그래 축하한다. 잘했다 얘. 니네 아들이 허황떼게 미모에 반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반해서 결정한 건데 능력 있고 똑똑하고 얼마나 좋니. 오히려 칭찬할 만하다 얘. 걱정하지 마. 자신이 골랐으니 잘 살 거야. 하고 영연히 위로를 해 주었다. 또 내심 국적이 달라서 그렇지 능력 있고 똑똑한 것을 신부의 조건으로 잡아 결혼을 하겠다니 현명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집안도 웬만하다고 하니 나쁜 조건의 결혼은 아니다. 그 후 남부럽지 않게 중국과 한국 두 번에 걸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다시 결혼식을 마친 두 달 후에 전화가 왔다. 자신이 할머니가 되었다고. 얘 축하한다. 며느리가 손자 혼수를 가지고 왔네. 빨리 그때 결단하고 결혼시켰으니 망정이지. 며느리가 임신까지 하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았겠니. 너도 며느리 니네 집사람 되니까 좋지? 다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좋게 보여. 아무튼 축하한다. 그리고는 며느리 자랑도 가끔 했었다. 지숙은 미모도 뛰어났지만 골프도 잘 치고 특히 노래는 동창회 때나 큰 모임 때마다 초대 가수처럼 단골로 뽑혀서 노래할 정도로 자랑하는 솜씨였다. 딸이 지숙의 음악 재능을 이어받아 첼로로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친구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침묵했다. 양쪽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 가끔은 비관적으로 자신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쓸데없는 비관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지숙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혼자 겪었을 외로움을 생각하니 지숙이 원망스럽고 지숙에 대한 무관심이 한스럽다. 지나 놓고 생각해 보니 지숙이 던진 수많은 복선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지숙이 깔아놓은 복선과 지숙의 죽음을 감히 연결해 보려 하지 않았다. 죽음은 그렇게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며 지숙의 죽음을 생각하는 중에도 바람은 영연을 가로질러 휘돌아 나간다. 마치 영연에게 이별하러 온 지숙이 영혼처럼 지숙을 어루만지듯 몸을 감싼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는 바람인 듯 스쳐가는 인연이었을까. 일에 밀리고 또 다른 관계에서 밀려서 모든 인연이 바람처럼 스쳐만 가는가.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시시콜콜 개인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깊숙이 개인사에 개협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교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현대인의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한 교양인의 함정이 친구의 죽음조차 3년 이상 침묵 속에서 가둬두었다. 영연은 대략 점심을 챙겨 먹고 마침 집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에 빈소가 차려졌다는 영안실로 향했다. 특히 영안실 앞에는 평상시 다정했던 지숙의 환히 웃는 얼굴이 영연을 맞이했다. 영연은 한참 그 사진 앞에서 서 있었다. 금방. 영연아 하고 튀어나올 것 같다. 지숙아 너도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자신의 죽음은 백세된 할머니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그러니 너처럼 마음 졸이며 아들딸 결혼시키고 이제 손주 재미 좀 보려는 너에겐 더더욱 힘들었을 거야. 영연이 빈소의 영정 앞에서 떠나는 지숙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다. 상주들에게 예를 차리려고 보니 상주인 아들이 보이지 않고 며느리와 딸내 부부만 있었다. 식당으로 갔다. 빈소가 차려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여자들만 몇 그룹이 앉아 있었다. 영연은 미리 와 있는 친구들과 합류했다. 친구들의 대화도 니네 지숙이 아픈 것 알았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중 친구 한 명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라는 말에 모두 그 친구를 쳐다보았다. 지숙이 우리한테 알렸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니? 기껏 전화해서 요즘은 어떠니? 좀 나아졌니? 그 정도? 혹은 지숙을 불러내서 밥 사주는 것? 그런 것이 죽음을 앞에 둔 지숙에게 의로가 되겠니?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수다거리만 만들어주는 거지. 지숙이도 말 안 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지숙을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 우리 나이가 아직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나이는 아니잖아? 예 백세된 할머니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 아무튼 지숙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만은 확실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 무슨 말이야? 가끔 만나 밥 먹고 수다 떨고 가까운 척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그 관계는 안개처럼 흩어진다는 거야. 단지 지숙의 기억 속에 우리가 따뜻한 친구였다는 추억만이라도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 맞아. 우리 만나서 친구끼리 갈등이 있다거나 한 번도 다툰 적 없잖아. 그리고 모임 때마다 가진 과일을 준비해오는 혜순이 언제나 친구에게 의로의 말을 하는 창영이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는 영이 다 니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훌륭하고 좋은 친구지 않니?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대고 싶은 친구잖아. 아니야. 그렇게 비하까지 할 필요는 없어. 혜순이 남편이 큰 병에 걸렸다며 모든 이야기를 허심탄회에게 해줘.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남편 건강 회복하기를 기도했니? 지숙이는 좋은 일은 나누고 힘든 일은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의 친구였다고 생각하자. 충격은 받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경호수라고 생각하자. 마음 편하게. 그런데 이야기 소리에 시끄러워 듣지 못했는데 잠시 대화가 끊긴 조용한 틈을 비집고 억지로 참으려는데 터져 나오는 통안의 흐느낌 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친구들은 눈을 다 같이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돌렸다. 식당 구석에서 젊은 청년이 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예. 지숙이 아들이다. 이제 도착했나 보다. 상해에서 못 왔다고 하더니 쯧쯧 아니 며느리는 먼저 와 있었나? 빈소에 있던데 며느리는 손자 데리고 며칠 미리 왔나 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후회스러운데 그렇게 절교까지 선언하며 반대한 결혼을 했으니 엄마의 죽음이 본인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지 않겠니? 가엾고 안타깝다. 친구들은 다 같이 숙연해져서 머리를 숙였다. 흐느낌은 잦아들다. 다시 흐느낌이 커지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들렸던 모든 소음을 잠 채웠다. 중년 여성이 그 아들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끌어안으며 귓속 말을 했다. 아들은 머리를 잠시 들어 빈소 쪽을 향했다. 빈소 입구에 조문객 몇 명이 상주를 기다리는지 아들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들은 흐느낌을 멈추려고도 않고 흐느낌에서 일어나 빈소로 향했다. 아 참 어디 들릴 때가 있는데 정신없이 있었다. 나 먼저 갈게. 친구 한 명이 가야 할 곳을 핑계삼아 서둘러 일어선다. 우리도 이제 가지 뭘 한 친구가 덩달아 일어난다. 예 오늘이라도 지수기를 위해 추모의 날로 정하고 볼일은 뒤로 미루고 좀 더 있다 가자. 영연히 말하자 다들 난감한 표정이 영역하다. 그래 니네들은 좀 이따와 난 오늘 꼭 봐야 하는 볼일이거든. 일어선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제지하며 서둘러 입구로 나간다. 나도 가야 돼. 손녀 픽업하러 가야 하거든. 또 다른 친구가 일어선다. 그러지 말고 내일 발인하고 장지까지 따라가자. 그래 그것이 좋겠다. 그래 그럼 내일 장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말을 꺼낸 친구와 영연이 두 명이었다. 갑작스런 죽음이라 친구 한 명이 변명하듯 뱉었다. 영연은 씁쓸한 기분으로 집으로 왔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도 잡을 수 없듯이 같이 한 인연 역시 우리 옆을 스치듯 지나간다. 틈틈이 기억을 뚫고 다시 일 깨우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언젠가 기억에서조차 멀어져 갈 것이다. 서글픈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친구를 내리 속에서 지워 나갈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문주는 남편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고백을 하는군요. 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않고 허름한 빌라에 전세를 얻어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었군요. 상대 남자가 이혼을 질질 끌더니 결국 셋째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는군요. 결혼보다 이혼이 더 힘든 거 아닐까요? 이혼이 늦어지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런 열정도 시들어버리지 않을까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가페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겠죠? 작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성격 성격